뭐.. 이게 뭐죠? 이거 만들어줬거든요 한 번도 안 만들어줬어요? 계량했어요? 저는 다 다음으로 하니까 지금 빨리 외우세요 여러분 계란 2개 설탕 30% 사실 저한테 범위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나와요 다시 만드셔야죠 재료 갖고 오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랑 4개 해야 돼요? 이걸로 진짜요 네 핑크도 맞고 다 남짓 더럽게 돼서 진짜 만한 것 같아요